네 여기는 피자 골! 치킨집이에요. 먹으러 왔습니다. 입장합니다. 네 저희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고! 저희는 지금 뷔페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먹고 싶은 걸 풀 예정이에요. 널 같이 어 수아 언니 앞에 있다. 잘 나와요? 아 잘 나오고 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그래서 풀 생각입니다. 이런 것이 있고요. 앞에는 지우 언니가 있네요. 안녕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아깝다. 이 수아 언니. 어? 지금 세 개 토 온 거예요? 네 저는 차차 먹으러 갈 거예요. 그래요? 안돼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어요? 네. 김밥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마요네즈 같은 게 맞죠? 어 얘 맛있게 되는데? 뭐예요? 스팸 같은 거에요. 짜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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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퍼슬? 네 수박 퍼슬. 잘 먹겠다구요? 잘 먹겠습니다. 오! 아 뭐였지? 아 나 가봤다. 뭐야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 알아? 네. 알았는데 왜? 뭐였지? 뭐였지? 벵 아펙치치. 벵 아펙치치. 벵 아펙치치. 벵 아펙치치. 벵 아펙치치.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맛있어. 아. 쪼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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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질은 음식이 이렇게 보라하니면서 보네요. 그러면 이제 먹고 싶으면 그냥 보라하니면서 쓰러줘요. 아 진짜요? 쪼고기. 브라질의 문화입니다. 그쵸. 썰어줘요. 진짜요. 락쿠게리. 락쿠게리. 행복해하는 수원님의 모습. 만두. 만두 만두. 그리고 잘 먹고 있는 밤의 목소리. 밤이. 밤이는 치킨 사랑에 빠졌다. 밤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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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그리고 잠깐 붙어진 듯이. 지효 언니의 모습. 아 너무 빨리 입으시면 나가야지. 밤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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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밤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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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흠흠. 안 먹어봐. 밥 먹었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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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주인이야. 그래서 주인이야. 진짜. 아이고. 왜 이렇게 주인이야. 다 먹었습니다. 근데 벌써 졸리네요. 제가 요즘 시간 순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11시인데 한국은 오전 10시니까 자꾸 오전 10시처럼 졸려요.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. 밤 10시야? 네. 아침도 아침이래? 네. 아침 아침 10시. 그 다음 날이야? 그냥 밤을 새는 것 같은 느낌으로. 저희는 이제 밤을 추었어요. 이렇게 들으면 중. 나오지 않나? 아니, 뭐지? 나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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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맞아.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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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